안녕하세요. 안녕 아침내가친구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였어. 한국 정통 한복을 입었읍니다. 어 네, 개 좀 독기네요. 어 네,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. Dream come true 이라는 이야기네요. 아까 전에 이거 이거 한명도 웃던 사람 이거 이거 아디에 하는거에요. 이거 한 번 더 웃던 사람. 내 다음 페이지 나오고 싶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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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런 페이지 나오고 싶다. 다 없으면 안되요. 이상해. 사자같아. 고보입니다. 다음 페이지만 구입습니다. 오세울레아어.. 그럼 그냥 네 역시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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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아 더 으 펫 아 아, 이집, 아, 이집, 아, 이집 개불이 같다 이 소리 아직도 꽃같이 웃고 있네 왜 여기 있는 사람 보인다 워우 아, 쪼습이 안나왔나요? 저 싸ú라는 것들이 이어서 드릴준다 쬐섹이 rides to into to buy food 오는 골칵 Imperium 한번 참다 여기는 예진을 아무것도 안하네요 한번 질렁니다 흠 에이이프 아예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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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つ 네 예스 역시나 오늘 액터피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부터 하던 대로는 제가 말로부터 하던 대로는 먼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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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없었네요 계속 이렇게겠죠? 이게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엄청 크게 하고 뭐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만큼 하구요 이 요새 이렇게 한 다음에 에헴 카밀레온이 망갔죠? 지셔플레이영 카밀레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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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성 요셉이 돼야 되는데 카밀레온이 완전 많네요 오 네 어때요? 저의 방식이에요 카밀레온이 포도장 드세요 그 다음에 형리는 이걸 가지고 있지 형린 얼굴이 다르게 말했습니다 좀 이상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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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땝니까 오늘은 성냥이야기 사진 찍었구요 오늘은 성냥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셨나요 바이바이